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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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유닛 안녕하세요! 영상은 내일의 집사람이 왔어요! 오이거 네이버 집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가게가 왔어요 집사람이 왔어요 어디가 왔어요? 집사람이 왔어요 집사람이 왔어요 집사람이 왔어요 집사람이 왔어요 집사할때마다 집사람이 왔어요 옆모아 사과맛 닭다리 사과맛 담고 här 포.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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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우리가 한 번 먹을래 가지고 3개는 뭐 써야 되는데 손두부찌개 하려면 손두부찌개 하려면 4개는 있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